잘 먹겠습니다. 태신님 드세요. 드세요. 옥순 씨 이거 하나 드시죠. 감사해요, 태신님. 옥순 씨 이뻐요. 옥순 씨 이뻐요. 옥순 씨 이뻐요. 너무 이뻐요. 옥순 씨, 오늘 저는 목숨 걸었습니다. 솔직히 성대모카 되는 사람 있어요? 아까 들어갔잖아요. 형편없어요. 주연, 주연 아저씨. 양상장. 전두연. 몽개그도 되고. 다 되죠. 꽁트도 됩니다. 태신님한테 안성맞춤이죠, 그렇죠? 저는 성대모사, 꽁트 다 필요 없어요. 그냥 이뻐요. 아셨죠? 딴 거 할 생각하지 마세요. 하시는 일이 어떻게 돼요? 하시는 일이. 저요? 네. 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, 뭐. 뭐요? 네? 뭐 미스코리아 준비하세요? 아니요, 아니요. 얼굴이 부쳐서 딱 미스코리아 준비하실 것 같은데. 맞죠? 나, 나 눈치 빠르거든요. 맞죠? 이야, 걸렸네. 미스코리아 준비. 태국원 준비하고 있어요. 태국원이요? 좋은 직업을 또 준비 중이시구나. 어? 영식님이 연락이 오셨어요. 누구야? 영식님. 예, 영... 예, 영식님. 저 지금 제가 가려고 그랬었는데. 네. 지금 태식 씨가 가셨죠? 네. 지금 옆방에 대수랑 순자 때문에 분량이 이제 그쪽으로 다 몰릴 것 같은데. 네. 지금 태식 씨랑 키스 정도 안 하시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것 같아서. 누구 이분? 영식님. 영식 씨? 아, 안녕하세요. 이봐요. 네. 왜 남의 여자한테 전화하죠? 남의? 남의 여자? 저기요. 네. 지금 내 남자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? 지금 내 남자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? 네? 아니, 지금... 어우, 따라했다. 따라했다. 이 사람 진짜 열받네. 붙을까? 나와. 나와. 아, 석산이 계시는구나. 브라이데이.